1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안혜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5일 검찰이 반려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으며 줄리 의혹을 제기한 녹화 파일이 있으므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성수대로의 취재에 따르면 경찰이 구속사유로 본 핵심적인 안전회장의 행위는 2022년 9월 선대이저널에 경찰 진술서를 제공해서 몇 차례에 걸쳐 보도하게 했다는 것인데요. 선대이저널 측은 안전회장이 진술서를 유출한 바 없고 경찰 역시 입수 경위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라 구속영장이 부실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수대로를 비롯해 고발 뉴스 등 진보 유튜브 채널은 이미 8개월 전에 선대이저널의 보도와 안혜욱 회장이 무관하다는 내용을 인터뷰를 통해 알린 바 있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명했지만 이런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검찰은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 회장님을 구속영장에서 구해낸 김성수TV의 증거 영상을 공개합니다. 일단 굉장히 선대이저널에서 화제가 됐던 그 만남 부분, 이 만남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사실 진술서 내용만 봐서는 정확한 그림들이 잘 안 그려지는 분이 있거든요. 선대이저널 읽어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내가 내 진술서가 했다는데 내가 누가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디서 기자가 자꾸 자기도 한 부 돌라고 나는 선대이저널에 내가 진술을 제공한 일도 없고 거기라고 기자라고 내가 전화통화한 일도 없고 아무도 한 일이 없다. 어떻게 그걸로 보냈을까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입수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런 게 낫다니까 내가 진술서 원본 갖고 있고 내 머리에 다 들어있는 사람이 볼 필요도 없으니까 보지는 않았는데 이건 안 해오기 이 두 건 뿐이라고 하면 간단하다. 그런데 여기에 걸려있으면 입뚝이 무너지고 가면 여기에 관계됐던 모든 언론 모든 유튜브가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수사를 갖다가 검찰이 직접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치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말은 혼자야 되고 혼자도 아니고 하니까 변호인단, 변호사나 변호인단 이것도 구성하는 것도 아주 심려를 다 해가지고 해야 되고 또 우리는 권력자가 아니잖아요. 저쪽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수도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하고 99대 1 정도가 돼야 우리가 성사에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진실이 승리할 수 있게끔 함께 연대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안혜욱 회장님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안혜욱 회장은 썬데이저널과 그 어떤 접촉도 없었고 진술서를 전달한 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부실한 수사로 안 회장을 구속하려 했던 사실을 시인하고 마땅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성수대로는 안혜욱 회장님의 무혐의를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